으 으 으 으 제가 오늘 묵을 모텔입니다 가격은 24,000원 줬구요 전경입니다 낮에 모시고 이쪽으로 가면 인디아 거리 리트 인디아 거리가 나옵니다 인디안들의 모여 사는 곳인데 인디아 음식들이나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 이렇게 정면으로 가시면 여기에 패난 가는 페리 를 타는 곳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들어 오시 바다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 해나 시청이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패나 시청이 그 공원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프렌드 씹 모텔의 아 밖의 모습이구요 에 치안 이라는건 되게 좋습니다 조용하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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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도 쓸 수 있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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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창문이 있는ывают 창문이 없는 거 알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세컨플럼 여기가 이제 디럭스 룸입니다. 세명이 잘 수 있는데고 우리나라도 한 24,000원 정도 되는 곳이구요 이쪽이 화장실 화장실은 어둡네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보시면 그래서 디럭스 룸은 좀 비슷합니다. 이렇게 밖에 보입니다. 이쪽이 이제 전경입니다 다시 하겠다 창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